강주영 씨의 사연입니다. 일곱 살 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아저씨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먼저 타고 계시더군요. 딸아이와 함께 가볍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저희 아이에게. 냥냥냥? 냥냥냥?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했더니 할머니께서 또 냥냥냥?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못 알아들었지만 한 번 더 여쭙기가 죄송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용히 계시던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 1학년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형역이 있네요. 냥냥냥? 냥냥냥? 제 귀엔 왜 냥냥냐로 들렸을까요? 고양이 흉내내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귀엽다. 냥냥냥?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황당한 인사말을 듣게 됐어요. 크크크. 길을 걷는데 웬 남자가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환하게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이렇게 인사했어요. 크크크.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야 근데 누구더라? 저는 이런 인사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야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근데 누구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듯한 뭐 이런 경우겠죠. 혹시나 업무적으로 아는 분인가 싶어서 일단 대답했습니다. 아 저 땡땡땡 회사 정찬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황당한 말. 아 찬우 맞다 찬우구나. 근데 찬우가 누구더라? 그리고 그 애 아닌데 레파토리가 시작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어느 대학교 나왔죠? 아 저 컬트대학교. 이상하다 아닌데. 그럼 어느 고등학교? 컬트 고등학교. 이상하다 아닌데. 그럼 어느 중학교? 컬트 중학교. 이상하다 아닌데. 그럼 어느 초등학교? 아 컬트 초등학교.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지만 민망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유치원인가 보다 유치원. 유치원인가 보다 유치원. 아 반갑다 친구야. 언제 밤이나 한 번 하자. 내가 좀 바빠서 갈게. 저러고 발이 안 보이게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제 유치원 동창이었을까요? 신청권. 긴 것 같아요. 이건 뭐해? 잘못된 만남.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어디서 되게 많이 보는 사람 같고. 근데 알고 보면 아닌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 있죠. 박재환 씨 사연 하나. 저는 어려서부터 유독 머리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내가 보낸 거 아닌데? 저도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실 뻔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나도 그런데. 저도요. 자연분만이신데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셨대요. 저는 4.25kg였습니다. 저는 4.3이요. 엄마가 진짜 못 일어나서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중학교 때 운동장 조회 시간이면 뒤에서 다른 애들이 야. 와. 얘 앉혀봐. 머리 진짜 크다. 그 지금. 우와. 속온대는 소리가 어김없이 들렸어요. 그 후로 7년 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지원해서 해병 746기로 입수하게 됐습니다. 입수 후 본인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급품을 지급받는 날이 되었어요. 연병장에서 4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차지찬 바닷바람 속에 팬티바람으로 서 있었어요. 훈련 교관에게 사이즈 고르는 방법을 간단히 들은 뒤에 앞소대부터 물품을 지급받기 시작했죠. 군인들은 앞으로 나가 진열된 것을 보고 눈짐작으로 2호 주십쇼! 라고 하면 훈련 교관이 다시금 3호!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사이즈는 임의로 수정해서 지급해주는 곧단식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팔강모를 지급받을 차례가 되어 1호 주십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관이 호르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동작 그만! 호르르! 삐삐! 450명이 순간 얼음이 되어 동작 그만을 복면 복창했어요. 조보! 호르르! 삐삐!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호르라기를 분 훈련 교관을 주목했어요. 제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에 저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죠. 자 봐라! 훈련 교관이 큰 목소리로 제 머리를 가리키만 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1호를 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표본이 나타났어 표본이. 그래 기준이 정해져야 돼. 이 정도는 돼야! 1호 알았나? 기준이 있어야 돼. 아무나 1호를 부르지 마! 하하! 그거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일을 기억하는 동기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기들아 어디 있든지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박준호 님의 고문관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군대 이등병 시절에 저는 적응이 더디고 참 어리버리했습니다. 두 카면 까먹고 실수하고 느리고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죠. 제 사수였던 선임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갔습니다.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버리 할 거야? 어? 죄송해요. 요 자 쓰지 말라고 이 답답아. 아 답답해 진짜. 저는 격례하는 법도 헷갈려서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격례를 왼손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둘 다 같이 안 올라가서 다행이네요. 왼손이 올라가려고 하면 옆에 있던 선임은 야 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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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툭툭 쳐서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의 사단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 행사인데. 부대는 초긴장 상태였고 행여 실수하지 않을까. 저 역시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선임이랑 초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장님이 초소 앞을 방문하셨고 저는 잔뜩 굳어버렸습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격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선임이 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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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잔뜩 얼어서 새하얘진 상태였던 저는 반대로 반대로를 되뇌다가 사단장님을 향해 이렇게 크게 격려했습니다. 성충!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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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벌레야 어른벌레 충성인데요. 성충! 다 큰 벌레! 큰 벌레! 그날 선임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성충! 성충! 욕명을 요구하는 사연을 읽어드릴까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 여동생이 마르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평소 동물을 싫어하는 아버지는 강아지를 천대하셨기 때문에 강아지 이름을 개로 지어주셨어요. 야 이 개야! 야 이 개야! 야 웃긴다. 야 웃긴다 그죠? 어 이거 재밌는데요? 소의 이름을 소로 짓고 말의 이름을 마르로 짓고 그래서 동생이 아 아빠 강아지 이름이 그게 뭐야? 이쁜 걸로 지어주지 애 정도 가고 그러지 다른 걸로 하자 그러자 아버지가 알아듣기만 하면 돼! 뭔 개가 이름이 필요해! 그럼 개가 개지 개가 돼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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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저와 제 동생은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걸로 해준 걸로 만족하고 강아지 이름을 개로 부르기로 했어요. 강아지가 5개월쯤 되니 데려왔을 때보다 작은 마르티즈였지만 제법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꽤 나가는 정체불명의 종자로 변해 있더군요. 믹스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저와 제 동생 엄마말을 아주 잘 듣고 애교도 많은데 유독 저희 아버지한테는 으렁거리고 막 짖는 막 그렇게 하면서 개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개를 천대하셨고 둘 사이는 아주 점점 멀어져갔어요. 그러던 중 설날이 돼서 친척들이 전부 모여 윷놀이를 하게 됐어요. 윷놀이는 한참 참자가 들어갔죠? 한참 하던 중에 아버지가 개만 나오면 작은 아버지 말을 잡고 유리한 고지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 개만 나오게 되면 말을 잡고 유리한 고지에 이르는 자 던진다 던진다. 다들 긴장된 순간 아버지는 육가락을 던졌고 낳은 말수는 개!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개다 개! 아싸 이겼다 개다 개! 개! 이 순간 개방석에서 윷놀이를 지그시 보고 있던 저희 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 막 짖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왜 이래 절룡아! 아버지는 당하면서 개를 밀쳐냈고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면 깔깔 웃었어요. 그 상황을 몇 번씩 반복됐죠. 던진다! 개다 개야 개! 잡았다 개다! 전루가 이놈아 개 이거 왜 이래! 개다 잡았다! 전루가 이놈 개 왜 이래! 개다! 전루가 이게 왜 이래! 개다 전루가 왜 이래! 하하하하 아버지가 윷을 던지고 개를 외칠 때마다 저희 집 개가 달려와서 지졌고 아버지는 망신을 당해서 당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화딱지가 나서 판을 엎으셨죠. 힘들어 치워! 코 숟가락이 개판이 아니오니! 신청국은 개리의 반 바람이나 좀 쐬! 김두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6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밥을 잘 먹진 않지만 그때도 역시 밥을 잘 먹지 않아서 밥 먹는 시간이 늘 전쟁이었죠. 그날도 저녁 밥을 먹다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화가 났어요. 딴짓 하지 말고 밥 먹어! 아 먹고 있다고 밥 먹으라고! 아 진짜!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결국 죄가 폭발했어요. 이놈의 자식! 밥그릇 들고 나가! 아 먹을게요! 나가라고! 아 진짜! 먹는다고요! 그렇게 버티는 아들의 팔을 잡고 끌고 가서 현관문을 열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안 쫓겨나려고 버텼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밥 먹을게요! 시끄러! 나가! 나가서 먹어! 왜요! 잘못했다니까요! 속상했지만 꼭 참고 버릇을 고치려고 아들을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궜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이제부터 밥 잘 먹을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딩동! 여보! 뭔 소리야! 누구 왔나 봐! 그때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를 하는 말! 택배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내랑 눈물을 걸엉거리다 웃었어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아들! 혼내지도 못하고 문 열어주고 꼭 안아줬어요! 아들 사랑해! 잘 살겠다! 밥은 안 먹어도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잘 살겠다! 대단하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여자분의 사연을 하나 읽겠습니다. 큰잔의 위엄 저희 큰아들을 출산할 때 일이에요. 예정일이 15일 남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안 먹던 맥주 한 잔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참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먹고 싶어갖고는 참지 못하고 무알코올 맥주 한 잔에 차장면을 폭풍 흡입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에 양수가 터져갖고는 그냥 병원에 갔죠. 저는 괜한 걸 먹어서 이렇게 됐나 싶어갖고 걱정이 많았어요. 분말실에서 조금씩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간호사님이 관장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분말을 때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관장이라는 걸 그냥 화장실에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관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흘러나와서 분말실은 이리저리 조토화가 됐어요. 진통으로 아팠지만 민망함에 신랑한테 얼른 치워달라고 했죠. 민망함이 진통이 이기더라고요. 한참 또 진통하다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며 간호사 두 분이 힘을 주라며 내진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있는 이 건 힘을 줬어요. 너무 힘을 줬는지 아니면 관장을 제대로 못한 탓인지 애는 안 나오고 똥이 나왔어요. 어우 관장님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지만 간호사님들은 늘 있는 일인 것처럼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힘을 주라고 하셨죠. 어머 죄송해요 간호사님 또 똥이 나왔어요. 어머 쌍둥이똥이네 쌍둥 안 끝났네요 또 있네요. 아 이게 그래서 관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미리 관장하는 거예요. 아기는 안 나오고 또 똥만 나왔어요. 어머 죄송해요 어떡해요 간호사님 또 나왔어요. 아우 미치겠다. 간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한 번 더 힘을 주라고 하셨죠. 아우 네 이젠 안 나올 거예요. 네 진짜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우 아우 또 똥이 나왔어요. 아 뭐야 세상 똥이 세상 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똥이 세 번 나왔어요. 와 대장이 엄청나시네. 얘가 왜 어제 맥주를 먹었을까 진짜 출산하다가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 또 똥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아 얘는 언제 낳을 거야 얘는 똥만 놔 자꾸 똥 다 보내고 똥 씌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똥을 네 번이나 싸고 나서 쌍편과 고통 속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아하 그날 분만실에 계셨던 간호사님들 지독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저희 아기를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익명의 여자분이 중고 거래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중고 사이트에 제가 아끼던 가방을 내놨어요. 올리자마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요 이러는 게 통상적인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가방 사고 싶다. 다짜고짜 다짜고짜 반말인 거예요. 저도 기분이 확상해서 반말을 했죠. 사! 사! 그랬더니 또 가방 사고 싶다. 그래서 또 제가 사라고 사! 비싸! 그럼 못사지 않냥? 그랬더니 바로 가격 딜 하더라고요. 3만원 너무 낮게 후려치길래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4만 5천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4만원 비싸 너무 열받았어요. 그럼 못사는거지 안녕! 3만 7천원 3만 7천원 3만 7천원 3만 7천원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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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왜 다짜고짜 반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했고 아니요? 저는 외국인과 she Shangari middle girl orer 알iße 궁금해 rang 알 naturally Micha Think 알 peculiar rian 물었습니다. 엄마 조상이 무슨 뜻이야? 갑자기 뜻을 설명해야 하는 엄마는 얼버무르면서 말씀을 했어요. 조상? 그러니까 말이지. 조상은 유명한 사람이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날따라 조상이라는 단어에 꽂힌 저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엄마의 조상은 누군데? 엄마의 조상? 엄마는 성이 이씨니까 이순신 장군도 있고 태조 이성계 이순신 장굴처럼 유명한 조상님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군요. 참고로 저희 성은 엄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 그러면 나의 조상님은 누구야? 나이도 많아. 많이 있어? 당한 엄마는 너랑 아빠랑 같은 엄씨니까 이따 아빠 오시면 여쭤봐. 하고 아빠에게 질문을 넘겼어요. 저는 저희 조상님을 알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아빠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철컥 늦은 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돌아오신 아빠 또 두 페이지짜리네요. 전 달려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아빠 엄씨에 조상님은 누가 있어요? 누구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질문을 받은 아빠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안방으로 따르더라 질문을 했죠. 조상님 말이야. 엄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엄마의 조상은 이순신 장군이래 그리고 나의 조상은 누구냐고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아빠?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다는 말처럼 아빠는 아 내일 얘기하자 하면 욕실로 들어가셨고 아빠가 오면 조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저는 시무룩한 얼굴로 거실 쇼파에 한참 앉아있었고 엄마는 내일 알려줄 테니까 그만 꿈나라로 가자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찰나 욕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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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화야! 아빠는 샤워를 하시면서 엄씨 중에 유명한 사람을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저희 조상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 노래를 부르던 엄정언니라고 믿으면서 지냈고 그 일화는 지금도 종종 친척들이 보이면 친척들 입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신정국은 엄정화의 몰라 정다움씨 이름 좋다. 정다움씨 며칠 전 옴? 옴? 정답! 옴! 옴! 며칠 전 가벼운 교통사격을 당해서 정형외과로 물리치료를 다녔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희 동계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전기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옆 옆 치료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치료사 선생님에게 핫찜질을 더 뜨겁게 해달라고 하시다군요. 아! 더 뜨겁게 해달라고! 아! 예! 할머니 뜨거우실 텐데 어휴 괜찮으시겠어요? 어? 아휴 괜찮다니까? 잠시 후 치료실은 그 할머니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휴 괜찮으세요? 수건 하나 더 깔아드릴까요? 치료사 선생님이 재빨리 할머니께 물으셨는데 할머니는 한사쿠 또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말씀과는 다르게 계속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를 연발하셨고 그 순간 병원은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유인즉슨 치료실에 틀어져있던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는데 바로 박현민의 아 뜨거였어요. 할머니는 이 상황을 모르셨고 노래도 모르셨기에 계속 아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박현민 씨의 노래와 할머님의 신음소리가 병원을 뒤덮었고 치료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웃었답니다. 제목 아들의 자작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자작시 수업시간에 단짝이 1등을 했다며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나의 몸뚱이를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부어버리고 나를 무참히 버린 그녀 나의 삶과 영혼을 뜨거운 고통 속에 가둬버린 채 커다란 새막뜨기로 휘어져 버린 그녀 비로소 나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한다. 시를 다 읽은 아들은 목소리를 깔면서 제목을 말했습니다. 제목 커피 믹스 웃음이 나왔지만 진지한 표정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사들은 저 제목의 힌트를 얻었다며 자신의 자작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뚱이를 끊어버리고 옷을 벗고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근다. 한 가닥 머리칼이 물에 젖을까 핀을 꽂은 채 편히 누워본다. 땜물과 냄새는 욕조를 가득 채우고 비로소 나는 평온함을 느껴본다. 제목 녹차 티백 아유 응용을 잘하네 대단하다 아들은 1등시 모방 의혹을 받고 2등이 되었다며 억울했지만 아주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양지원 씨의 사연입니다. 양지원 씨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20대 여자예요. 평소에 물건을 주문하면 거의 택배로 오는데요. 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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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로 올릴 일은 없죠. 택배로 오죠. 인터넷 주문하면 대부분 택배로 오죠.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주문한 건 특가 상품이라 택배비 절감 차원에서 우편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네. 있죠. 주문한 건 집에서 입을 편한 속옷이었어요. 아무튼 주문을 하고 며칠 뒤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업체에서 말한 대로 작은 비닐봉투에 우편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도착한 도시가스 고지서를 들고 집에 올라와서 포장을 뜯었는데 뜯었는데 맙소사 호피무늬 코끼리 코 모양으로 된 남자 티팬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있었다고? 팬티? 아니 있어요. 그런 거 있어. 허허 참. 와 이걸 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찍으셨어요. 야 뭐 확대를 또 이렇게까지 하니. 야 저거 너무한다. 야 저거 그냥 앞가리기잖아. 앞섭 까리기 앞섭 까리기. 아니 골목같이 생겼는데. 미안합니다. 코끼리 얼굴에 눈도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확 소리치며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주문한 건 평범한 여성 속옷인데 뭐지? 정신을 차리고 주문 내역을 급히 확인해봤지만 제 주문은 틀린 게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비밀복지에 쓰여있는 주소를 봤더니 헐 저희 집은 608호인데 612호라고 써있더라고요. 우편기사님이 실수를 잘못 넣은 것 같았어요. 다시 612호 우편함에 넣자니 이미 봉투를 뜯은 상태라 원상복구가 불가해서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테고 그분이 CCTV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돌려드리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저희 집에 잘못 온 게 남자 코끼리 티팬티냐고요. 직접 가져다 드리면서 민망하게 구구절절 상황 설명을 해야 할지. 그냥 모른 척 제가 가질 수도. 아니 갖고 싶지 않아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 어떡하죠. 고석일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엄청 괜찮은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아내랑 싸울 때 백전백승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아내랑 싸우다가 말빨이 밀릴 때 얼굴만 이쁘면 다야? 라고 하면 된다는 사연이었어요. 오 그런 좋은 방법이 저도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 정말 그걸 써먹을 기회가 왔어요. 그날도 아내는 따따따따따 저에게 말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고 여자의 말빨을 누가 당합니까? 저는 어버버버버 하다가 그냥 또 밀리고 있었는데 번뜩 그때 라디오 사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그래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얼굴만 이쁘면 다야? 얼굴만 이쁘면 다야? 이걸 외치자 얼굴만 이쁘면 다야? 얼굴만 이쁘면 다야? 이러면 열심히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다가 드디어 적당한 타이밍에 앉고 저는 준비했던 회심의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얼굴만 못생김 다야? 저도 모르게 생각만 안다는 게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전 그날 거실로 쫓겨나서 지금 싸운 지 4일째인데 아직도 소파에서 쭈그리고 자요. 안 됐다 그죠? 그냥 그래서 사람이 생각만 안다는 게 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조심해야지. 익명의 여자분 무림고수 택시기사님 저희 언니는 술을 좋아해요. 말도 어깨없이 언니는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죠. 언니는 택시를 세워서 차문을 열고는 앞에서 배우가는 친구들에게 인사한답시고 얘들아! 안녕? 잘 가! 나 갈게! 아이씨 나 안 쬐싸 하더니 다시 택시문을 닫고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부천역이야! 택시문을 닫고 길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아저씨 부천역이야! 자긴 탄 거야 이미 택시 그리고 길바닥에 앉아 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들은 다가가서 언니를 깨웠죠. 야야! 택시를 타야지! 너 뭐하니까 일어나! 아! 나 안 쬐싸고! 언니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택시문을 열고 얘들아 안녕? 즐겨! 나 갈게! 하고는 다시 택시문을 닫고 길바닥에 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이씨 부천역! 부천역이야! 안되겠다 싶어서 친구들이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언니는 끝까지 자긴 안 쬐싸고 혼자 갈 수 있다며 진상을 부렸어요. 몇 차례나 길바닥에 주저앉을 반복했죠. 그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니 언니에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진상 그만 떨고 내 차에서 내려! 지금 밖에 있잖아요 그죠? 아가씨! 진상 그만 떨고 내 차에서 내려! 언니는 조금 놀랐는지 네! 죄송합니다! 하더니 길바닥에서 일어나 택시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대박이다. 죄송합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돌아가 무사히 언니를 목적지에 내려주셨죠. 무림의 고수같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술 취한 손님들을 많이 상대하셔서 노화가 어생기셨나봐요. 기사님 우리 언니 차를 데려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윤장근씨의 사연입니다. 윤장근씨요. 윤장근씨. 축하드립니다. 윤장근씨. 왠지 모를 이름에 성함에서 힘이 느껴지네요. 황재성 못지않은데요? 장근. 윤장근이요. 나 종로 윤장근이요. 나 명동의 황재성이요. 황재성!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낮에 갑자기 장모님께서 대청소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리고 왔더니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똥 마려운데 어떡하지? 싸우고 가면 되지 뭐. 아니야. 그럼 약속이 늦을 것 같아. 가까우니까 창고 가서 싸지 뭐. 평소 약속 시간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였기에 이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미안한데 나 방귀 한 번만 끼면 안 될까? 그럼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 냄새 안 나는 건 자기도 잘 알잖아. 저걸 왜 설득 그래?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냥 끼면 되지. 그럼 낀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더니 할머니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는 이미 끼개로 마음먹은 상황인지라 과작근이 풀려버린 상태여서 그대로 분출이 됐죠. 약간 참으셨나 봐요. 소리가 꽤 약간 섞인. 약간 액체수 섞인. 나오는데 꽤 참은 거야. 참은 거야. 꽤 나오려는데 잡은 거지. 아마 못 잡은 애들이 나온 거야. 신기하게도 방귀 소리가 꼭 오리오름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저희 부부를 쳐다보셨어요. 아내는 무한했는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에게 둘러댔습니다. 자기야 나 오리 소리 잘 내지. 요즘 연습 중이거든. 잘 내지? 잘하네. 진짜 똑같다. 자기 정말 최고야. 그러자 할머니께서 살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 똥구멍으로도 오리 소리 낼 수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대단히요. 아이고 대단히요. 한 번에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더. 그 뒤로 한동안 할머니께서 아내만 보면 오리 소리 내봐. 진담을 뺐답니다. 제목은 사장님에겐 너무 어려운 이라고 정현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임말이 참 어려운 게 잘못 높이면 물건에게 존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군요. 예로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면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치. 있어 있어. 이런 게. 문이 닫히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피를 높이고 옷가게에 가면 고객님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참 어렵더군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끝내주는 횟집이 있다고 하셔서 가족들이 다 같이 그 횟집으로 갔어요. 어서오세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고 얼마 후에 딱 초밥부터 가자미, 소라, 생굴, 연어회 등등 정말 푸짐한 상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열심히 먹었어요. 손님 저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서비스는 또 얼마나 좋던지 사장님이 더 필요한 게 없냐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가져다주시고 진짜 대박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회 이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진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가 불렀지만 매운탕을 추가했죠. 사장님은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매운탕을 번호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역시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끓으면 드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대화의 꽃을 피우다가 매운탕의 존재를 잠시 잊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매운탕을 뒤적뒤적 섞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객님 얼른 드세요. 안 그러면 짜지세요. 짜지세요. 아주 짜지세요. 빨리 짜지세요. 저희는 짜지려다가 정신 차리고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짜진단 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야 너 짜져. 야 너 짜져 이거잖아요. 이야 이거 진짜 이은미씨가 보내셨습니다. 제목은 모유수유의 고통 저는 25살에 결혼을 해서 만 3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산 과정이나 육아에 대한 주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어서 인터넷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유수유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와우 모유양이 모유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럼 진짜 이건 복이잖아요. 쭉쭉 잘 나와서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 모유수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암튼 제가 괴로워하면서 수유하는 모습을 보시던 친정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얘 요즘은 분유가 그렇게 잘 나온다더라. 비련 맞게 그러고 있지 말고 모유는 그만 먹이고 분유 좀 먹이자. 엄마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모유를 오래 쭉 먹은 아가들이 아이큐가 더 높대. 제 말에 엄마는 빵 터지지셨어요. 야 너 어디서 그런 소리 하니? 내가 너네들 두 돌 넘어서까지 모유를 먹였는데 너네 아이큐를 봐라 얘 응? 근거 없는 소리를 해지질 말고 그냥 힘들면 분유를 먹여 기집애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 맞네 나 모유 먹었지 여동생도 저도 모유를 오래 먹었지만 딱히 아이큐가 높지 않아서 엄마의 말에 솔깃하더군요.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저희 모녀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어? 그런 소리 하들 말아. 그나마 쟤네 둘 모유 먹여서 저 정도인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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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까지 안 먹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어? 길도 못 찾아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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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긍정적이야? 하하하하 저는 17개월까지 아이의 모유 수위에 성공했어요. 하하하하 어버이날이네요. 하하하하 모든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취미용으로 오토바이를 탔어요. 약속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다가 불법 유툰하는 차와 충돌하는 사건 어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충돌 시 몸이 앞으로 튕겨가며 튕겨나가며 오토바이에 연료탱크에 저의 중요한 부위가 가격당하게 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미치는 고통입니다. 여자분들은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진짜 이거 군대 3년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람들은 운전자들이 사람들과 운전자들이 몰려들었고 전 어마어마한 고통에 말도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 시간이 흐르자 고통이 조금씩 사라졌는데 보고 있던 주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계속 아픈 척했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전 계속 아픈 척을 하고 있었던 터라 들것에 실려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선생님이 오기 전 간호사분이 환자분 어딜 다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는데 내성적이었던 전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다행히 그냥 봐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문일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 창피하니까 그냥 다친 데 없다고 집으로 갈까? 고민하던 찰나 약속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시간 몇 신데 아니 안으로 인마 요차 요차 해갖고 사고 났는데 뭐 크게 다친 데 넘고 거기가 좀 아파서 걱정되긴 하는데 창피해가 아니고 의사선생님께 거기 다쳤다는 말은 문당했다 이거 어떡하지? 친구는 빵 터졌고 창피해도 말하고 검사 받으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통화를 마치고 응급실에 들어가니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어디가 아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울지 몰랐다가 결국 그게 이제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아드씨가 됐듬 학생 아까 그 화장실에 대해서 통화할 때는 그 발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발목이 아프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까 통화할 때 그 거시기 아프다 안 했나? 거시기가 아프면 치료받아야 돼. 창피하다고 그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시기가 얼마 안 주겠는데 의사선생님이 거시기 다쳤어요. 지금 창피하고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나 아 못났고 큰일 난다고 아저씨의 말에 병원은 다들 빵 터졌고 여튼 그 아저씨 덕분에 검사 치료를 잘 받게 됐죠. 아저씨 그때 좀 민망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신정국은 다이나믹뒤에 거기서 거기 안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번 글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영정사진을 찍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이 영정사진 예약하시려고 동네 사진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진관마다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삼촌은 마지막 한 곳만 더 전화해보자 하며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우리는 그런 거 안 찍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삼촌은 폭발하셨죠. 아니 곧 죽을 사람은 찍기 싫다는 겁니까? 독사진 하나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관에서 아 그건 됩니다. 오세요. 급하게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전화하는 사진관마다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세요. 사진관이죠. 저희 어머니 심령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안 된다 그러지. 저희 어머니 심령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예약이 될까요? 영정사진인데 아 삼촌 영정사진 무서웠겠다. 못 찍죠? 못 찍죠. 그거는 찍히는 거죠. 김진솔 씨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 아버지 날을 앞두고 가족 다닌 손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날은 점심때쯤 아드님과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게에 들어오셨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선물 드릴 옷 좀 보려고요. 네. 이 원피스는 어떠세요? 재질도 아주 고급스럽고 색감도 예뻐서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옷이에요. 엄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아들분에 물음에 어머님은 손사리를 치셨어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아니요 됐어. 엄마 옷 많아. 옷장 열면은 싹 다 그런 옷이요. 됐어. 아유 괜찮아. 에이 그래도 하나 사줄게. 엄마 사이즈가 뭐지? 몇 정도 입어요? 아유 아니요. 아유 괜찮아. 그냥 많 테니까. 칠 칠 칠. 칠 칠. 완전 웃긴다 엄마. 어머님의 스피디한 대답에 아드님은 쿨하게 포장을 요청하셨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따님이 어머님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이 옷도 예쁘다. 엄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님은 다시 한번 손사리를 치셨죠. 아니요. 나는 옷장 열면은 옷이 하나가 돼 있다니까. 아유 괜찮은 것. 만워. 예쁘네. 이번에도 어머님은 반전 화법으로 옷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고 옷장에 옷이 많다던 어머님과 자녀분들은 쿨 거래 후 유희 매장을 나오셨습니다. 그 어머니 예쁘게 새 옷 입고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엽다 어머님. 패션 디자인 학과 교수님의 굴욕 패션 디자인 학과에 다니는 사촌동생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교수님이 좀 특이한 약간 호세가 있는 분이셨대요. 학교에서 교수님과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탄 청년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천천히 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청년의 목에 걸린 특이한 목걸이였어요. 거무티티한 고무호스 느낌의 파이프 같은 커다란 링을 링을 목에 걸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저딴 걸 목에 걸고 다니지 하는 생각일 때 교수님이 저게 바로 미래의 패션이야. 시대를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그러면서 교수님은 감탄했어요. 오우 가까이서 보니까 더더욱 멋진 패션 아이템이에요. 우리 학과 학생인가 A플러스를 주고 싶은 패션이에요. 그런데 근처로 자전거를 세운 청년은 목에 걸고 있던 미래 패션 아이템을 벗더니 자전거 기둥에 묶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자전거 자물쇠 자전거 자물쇠를 목에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교수님이 할 말을 읽고 멍 학생들은 웃음 빵 이유 교수님은 어째서 그런 것이 패션이 어째서 그런 것이 패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장황하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주절주절하셨어요. 네 신청국은 이정의 자물쇠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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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